지금 벌써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이런 각자의 어떤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앞에서 특검 촉구 집회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현수막도 그 가운데는 보이기도 있고요. 설계한 자가 법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현수막도 있고요. 지금 벌써 오늘 잠시 후에 국정감사가 얼마나 뜨거운, 뜨거운 관심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감은 앞두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난 국감은 우리 압승이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의원입니다. 일단 자세는 A. 남들이 많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A이고요. 내용도 A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쪽 당은 내용은 D이고요. 컨닝까지 해가지고서 시험지까지 몰수당했으니까 결국 F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컨닝이요? 무슨 컨닝이요? 김용판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엉뚱하고 황당한 사진을 기초로 해서 학예회하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나. 압승이다라고 고무된 여당. 그런데 한 가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압승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락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석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건 사실은 월요일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그제 생환이 국정감사 이후의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론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전 조사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노리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후보가 한 명을 선출되면서 민주당이 어떤 원팀으로 집결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집결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처음 오랫동안 노출된 게 결국 그제 국감, 그리고 오늘 국감일 텐데 국감 이후의 분위기는 어떨지. 그건 아마 주 후반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했다고 국민들이 볼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의혹이 많다고 믿을 건지. 그 부분을 아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는 대장동 1타 강사로 흥행을 했던 원희룡 후보, 야당의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 같아요. 대장동 1타 강사 효과, 이재명, 원희룡 접전. 가상 양자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 38.8, 원희룡 후보 39.9.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고, 양자대결이기 때문에 야권의 다른 후보를 배제한 채 원희룡 후보와 또 여권의 단일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승부를 붙였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하는 거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흔히 국민의힘 4명 후보 중에 2강, 1중, 1약 이렇게 구분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상승세를 가장 많이 타는 게 결국 원희룡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인은 저겁니까? 1타 강사? 1타 강사가 중요한 거고,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결국은 대장동 의혹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이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대선 내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대장동 1타 강사로 본인이 그제 국감 때는 거의 계속 실확 중계를 했었죠,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보수 진영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관련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충분히 이재명 후보와 막상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원희룡 후보의 약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가장 무엇이 리스크고, 무엇을 불식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영진 변호사님, 이제 향후에 어떤 수사 과정에 관한 부분과도 관련해서, 특히 앞서서 조폭이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없사. 왜냐하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원희룡 후보가 뜬 이유는 이재명 지사인데, 그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후보가 뜬 거는 본인이 뜬 게 아니에요. 추미애 전 후보가 띄워준 거고,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뜬 거는 첫 번째 이재명 지사, 두 번째 야당 국회의원들. 아까 여당에서는 지난번 국감에 대해서 A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B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장동 관련해서, 수세에 몰리거나 곰경에 처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 선방을 하셨어요.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은 제가 아무리 좋게 줘봤자 C 마이너스밖에 못 주겠고, C 마이너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한 C나 C 플러스 정도인데, 김용판 의원은 D, D 마이너스 이 정도니까, 합치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줘도 D 플러스나 C 마이너스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전주의 의원님 판사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못 믿어요. 중요한 거는 사진인데, 사진이 가짜란 말이에요. 왜 가짜냐면,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진이 2018년 11월에 찍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사 언제까지 성남시장 했습니까? 2018년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사진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진을 마치 진정한 사진인 것처럼 증거로 들이미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진은 잘못됐는데 진술은 구체적이니까 믿을 수 있다. 그게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김용판 의원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새로운 증거 들고 기자회견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가 딱 나왔으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지율은 더 1대1로 붙으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느냐, 더 줄어드느냐. 그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지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선고와 관련해서는 그냥 양측다, 그냥 호각세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 국감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생중계 해드리고,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과 관련해서는 진짜 미유있다. 여기서 생중계획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아멘